고대 마케도니아 왕국의 알렉산더 대왕은 아르기아스 왕조의 26대 왕이자 헬레니즘 제국의 건립자로 정복왕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번 영상은 알렉산더 대왕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 알렉산더가 대제국을 형성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준 아버지 필리포스 2세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필리포스 2세가 집권할 당시 마케도니아는 힘이 매우 약했던 국가로서 주변의 일리리아인들을 비롯한 주변국들로부터 약탈과 침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필리포스 2세는 집권 초기 외교를 활용해 잠시 다른 국가들에게 곡물을 주겠다고 엎드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국가 내부적으로는 군제개혁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우선 당대 지중해 강자였던 그리스의 폴리스들에서 병사들의 무기는 모두 자비로 마련했던 것과는 달리 필리포스 2세는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군 장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또한 매월마다 월급을 주고 일하는 직업 군인제를 만들었는데 이는 농한기 때만 전쟁에 나설 수 있었던 그리스와는 달리 언제나 전쟁에 투입될 수 있는 상비군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필리포스 2세는 군사기술력의 증강과 마케도니아의 팽창주의적 미래상을 계획하여 그동안 자신들을 괴롭혀온 국가들을 향해 하나씩 점령해 나갔습니다. 집권한 지 2년 만에 자신의 형을 죽였던 일리리아 인달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마케도니아의 서부 및 남부의 국경을 장악한 후 곧이어 그리스의 암피폴리스와 포티다이아를 정복했습니다. 기원전 357년 필리포스 2세는 에피로스 지방의 공주 올림피아스를 두 번째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에피로스 지방은 고대 그리스 몰로시아 부족이 살았는데 마케도니아로 건너온 올림피아스는 1년 뒤 알렉산더 3세를 낳게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알렉산더가 태어난 날에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일리리아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올림피아 제전에서 필리포스의 말이 우승하는 일까지 겹쳐 필리포스 2세는 아들이 불폐의 인물이 될 것이라 선언했다고 합니다. 기원전 356년 필리포스 2세는 그리스 도시 중 하나인 크레니데스를 정복 후 도시의 이름을 필리피로 바꾸었습니다. 이후 금광을 장악하고자 이곳의 주둔지를 설립하여 군사작전에 사용할 다량의 금을 금광에서 채굴해냈습니다. 바로 다음 해인 기원전 355년에는 아테네인들이 지배하고 있던 메톤을 포위하여 공격을 감행했고 아테네는 이함대를 보내 방어를 사수했지만 결국 기원전 354년에 필리포스 2세에 의해 점령되었습니다. 메톤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필리포스 2세는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었고 이후 수술을 통해 한쪽 눈을 제거하게 됩니다. 한편 그 무렵 중부 그리스에서는 델포이의 아폴로 신전을 관리하던 암픽티온 연맹과 포키아 연합 사이에서 서드 세크리드 월란은 제3차 성전이 벌어졌습니다. 테베 중심의 암픽티온 연맹은 포키아인들에게 신성한 땅을 경작한 죄로 큰 벌금을 부과했는데 그 벌금이 터무니없이 많아 포키아인들의 지불 능력을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포키아 연합이 벌금을 내지 않는다면 그리스에서 종교적 추방자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단순한 벌금 문제를 떠나서 그 이면에는 이미 예전부터 테베인과 포키아인들 사이에서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에 테베는 구시를 삼아 포키아인들을 내쫓아낼 방침이었습니다. 이에 포키아인들은 정면으로 벌금을 거부하였고 동시에 테베에 저항하기 위해 델포이 아폴로 신전을 탈취했습니다. 아폴로 신전에는 오랫동안 축적되어진 보물들이 있었고 포키아는 이를 팔아 대규모 용병을 지원했습니다. 기본전 354년 아폴로 신전 탈취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제3차 성전은 점점 전쟁의 규모가 커져갔고 이때 필리포스 이사는 테베 쪽의 요청을 받아 파가세 지역을 함락하기 위해 테살리아로 이동했습니다. 필리포스 이세에 맞서 포키아인들의 사령관으로는 오노마르코스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테베 측 동맹으로서 출병한 필리포스 이세인 마케도니아 군대는 오노마르코스의 병력과 여러 차례의 전투를 거치며 양쪽 모두 막대한 피해를 입으며 수천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필리포스 이세는 오노마르코스와의 전투에서 처음으로 두 차례의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크로코스 전투에서 필리포스 이세는 아폴로의 상징인 월계관을 쓰고 신성모독을 하는 포키아인들을 향해 전투지위를 이끌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라 불리는 크로코스 전투에서 필리포스 이세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포키아 측에서는 6천명이 전사, 3천명이 폴로로 잡히게 됩니다. 이후 오노마르코스는 교수형에 처해졌으며 다른 죄수들은 물에 빠뜨려 익사시켰습니다. 이 전투를 통해 필리포스 이세는 테살리아 남동부의 그리스 폴리스 중 하나였던 페라를 얻게 됩니다. 이어 약소국으로만 취급받았던 마케도니아는 막대한 명성을 얻어 테살리아 동맹의 집정관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 세계에서 외국인이 갖는 독특한 지위였는데 그리스는 오래전부터 치루어온 두 번의 종족 내전인 펠로포네소스 전쟁과 코린토스 전쟁을 거치면서 국력을 소모하고 있는 데다가 필리포스 이세의 기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필리포스 이세는 서드 세크리드 워 기간 동안 전쟁에 참여했던 다른 국가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며 북부 그리스에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결국 전쟁 기간 동안 필리포스 이세의 세력은 성장했고 전쟁을 끝낼 정도의 힘을 가진 마케도니아는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리스의 주요 도시들이 필리포스 이세에게 차례대로 항복하자 필리포스 이세의 관심사는 스파르타로 향하였습니다. 그는 라코니아를 정복할 때 그곳을 차지하고 있던 스파르타 군을 쫓아버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스파르타는 이프라고 간결하게 답변했는데 그 뉘앙스는 현대시대로 비추어보자면 어쩌라고 하는 식의 콧방귀를 끼는 대꾸였습니다. 하지만 필리포스 이세는 금세 라코니아로 진군했고 이 지역의 대부분을 철저하게 파괴하면서 라코니아와 주변에 있던 스파르타인들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필리포스 이세가 마케도니아의 왕으로 집권한 지 약 20년이 흐른 기원전 342년 40세에 접어든 필리포스는 스키타일을 향해 북쪽으로 군사원정을 이끌면서 트리키아인이 요새화해에 정착한 지역인 에오몰피아를 점령하여 이곳의 명칭을 필리포폴리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토록 강력한 군대를 갖게 된 마케도니아의 혁신적인 군제개혁은 기본적으로 귀족, 평민, 노예를 갈리지 않고 군장비의 보급화가 이루어졌으며 동시에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비웃음을 받은 식량 수송과 장비 이동에 대한 업무도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리스에서는 전쟁이 치루어질 때 귀족과 평민들은 자비로 구입한 무기들을 지니고 전쟁에 참여했는데 무거운 장비들의 이동과 식량 수송의 역할은 모두 식민지 출신의 노예들 담당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케도니아의 군대는 국가에서 무기를 지급하는 대신 자신의 장비는 자신이 직접 메고 다녀 다른 국가들은 이를 두고 납득하지 못했지만 마케도니아는 이로써 기동성을 끌어올려 이동이 더욱 수월해졌습니다. 필리포스 2세의 군제개혁은 변두리 국가로 취급받았던 마케도니아가 지중해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그리스의 이름있는 폴리스들인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 등을 차례차례 꺾어나갔습니다. 마케도니아가 연전연성을 이어나가자 그리스에서는 수백년을 원수지간으로 지내던 아테네와 테베가 동맹을 맺고 카이로네이아 평원에서 적을 맞이했지만 필리포스 2세는 그리스의 동맹군까지 격파했습니다. 이로써 기원전 338년 아테네와 테베 연합군까지 무너뜨린 필리포스 2세는 자신의 권위를 재천명하였고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에 대항해 연합한 그리스 연맹체인 코린토스 동맹의 군사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를 손에 넣은 필리포스 2세는 이제 다음 차례로는 오랜 세월 동안 호시탐탐 지중해를 노려온 페르시아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전부터 자신이 그리스를 정복하는 경우에 대비해 이미 기존 페르시아 정권에 대항하는 페르시아 귀족들의 망명을 환영하였고 동시에 그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필리포스 2세는 페르시아의 사안들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얻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페르시아 제도로부터 마케도니아의 국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배워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들 알렉산더 3세 또한 젊은 시절부터 페르시아 망명자들과 인맥을 넓히며 성장했습니다. 오늘은 알렉산더 대왕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그리스 전역을 삼키는 이야기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알렉산더 시리즈는 채널 내 재생 목록 세계사를 통해 볼 수 있으며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